반갑습니다 군이호팔 왔네 군이호팔 자 얼만큼 날려보낼게고 이 하면 저 벙커 들어가지 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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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이거 어 네 어 있었닷이니까 오른쪽 우체 끝에 상 하신 됩니다 안 먹는선 야 그리고 눈이 고장이 새롭대 드라이브 장인이 나오는거 아이가? 깔끔하게 그냥 진짜 오랜만에 가르치신다 좀 적게만 산홀 일본홀입니다 아이고 저 버튼 해도 되기싶은데 거의 프런지 같은데 어따 앞으로 02까지 왔네 이거 지금 옛날에 새로 산 그 드라이브지 근처에 있지싶은데 아 야 이거 무슨 색공이었나? 크다 30m 약간 오른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공이 가게 하면 왼쪽으로 흘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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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공이 이제 가고싶은데로 가네 고수인데 고수야 좋다 몇번 와봤다고 올라갔나 와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 모르겠어 도로 쪽으로 갔어 우와 멋진데 와 벽치기 아 너무 세게 마셨대 아 그래도 야 스트로크가 되네 아 조금 안되네 아이고 아까비 뭐 안들어갔어 나이스 퍼팅 아 3번홀 굿샷 2홀 생각보다 길어요 저 끝나고 저 아이피 넘어가서도 거리가 없게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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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응 조시나요 오오 괜찮다 괜찮다 와 티셔티까지 왔어 뭐 한 백줌 남나 아 되게 머네 그래도 아 아 아 어 아 아 그래 안 돼 아니 이거 아 고기 고기 그래 고까진 봐줄게 러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는 아 아 아 아 아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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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나이스 나이스 아픈 산에 만원 토마토 히히히히히. 감사합니다.